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6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80쪽에서 81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실생활에서 비례식이 활용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알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슬기가 전기자동차 전문가 직업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슬기가 보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12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텐데요. 맨 처음에 12분 동안 충전하면 몇 km 달릴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150km 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은 12대 15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는 데 필요한 충전시간을 네모라 하고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150km 이고요. 네모 시간에 500km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네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두 비가 같다는 등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12대 150은 네모 대 50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할텐데요. 비례식의 성질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외항의 곱과 내양의 곱이 항상 같다는 것이었죠. 12대 150은 네모 대 500입니다. 그렇다면 150 곱하기 네모는 12 곱하기 50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네모는 150분의 6,000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네모는 40 즉 40분이 될텐데요. 전기자동차가 500km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나요? 네모는 40이기 때문에 40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텐데요. 다른 방법은, 네 그렇죠. 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동안 150이고요. 네모 분 동안 500km입니다. 그렇다면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달리는 거리를 500으로 한다면 이 분도 같은 비가 되겠죠? 해보면 150을 500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3분의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이 같기 때문에 12분에도 곱하기 3분의 10을 하면 네모가 되겠는데요. 계산해 보면 네, 약분이 돼서 네모는 40측 40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수관에 천연 염색을 하려면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합니다. 양파 껍질이 25g 있다면 물은 몇 리터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의 양을 네모 리터라 하고 비례식을 세우면 100g에 4리터이고 25g에 네모 리터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겠죠? 100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25 즉, 100 곱하기 네모는 100이기 때문에 네모는 1입니다. 1이므로 물은 1리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다른 방법, 즉,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100g에 4리터이고 25g에 네모라면 비율이 같다면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나누면 되겠죠? 이번에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로 나누면 될까요? 네, 그렇죠. 100에서 25가 되기 위해서는 4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나누기 4가 25가 되기 때문에 4 나누기 4는 1리터가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연수가 김밥 만드는 과정을 찾아보니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합니다.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고 가족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 몇 g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답보면은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면 5, 즉 가족은 5명이 되겠죠? 연수 내 가족은 5명입니다. 연수가 가족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밥의 양을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2대의 400은 5대의 네모였죠?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다 풀었나요? 네, 정답은 몇 g인가요? 네, 정답은 1000g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구했나요? 선생님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네모는 400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즉, 2 곱하기 네모는 2000이 되어서 네모는 1000, 1000g이 되겠고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면 2인분일 때 400g이면 5인분일 때는 네모가 되는데 비율이 같다면 400에는 2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2인분에서 5인분이 되기 위해선 2에 2분의 5를 곱해야 하기 때문이죠. 전원과 후원의 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이 같기 때문에 400 곱하기 2분의 5는 1000g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을 세우고 비례식의 성질과 비의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례식의 성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곱은 항상 같았죠? 네, 그렇죠. 비례식의 외항과 내양의 곱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성질은 어디와 어디에 이것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는 같다고 했습니다. 즉,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는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학이 킴책 56쪽에서 57쪽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